네, 11.2 섹션의 결합 엔트로피와 조건부 엔트로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엔트로피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죠. 보시면 조인트 엔트로피는 어떻게 define이 되냐면 펜으로 할까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 x하고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모두 디스크립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p of x, y, y, j라고 적혀있는 거. 요거는 이제 PMF죠. 그래서 probability math function이 되겠습니다. PMF고, 그러니까 조인트 PMF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의 의미는 일단은 의미를 찾아보면은 x하고 y라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것의 average information,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verage information을 얘기하고 또는 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x하고 y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 x하고 y를 궁금해하느냐 average uncertainty,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onditional entropy 보시면요. 이렇게 define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h of y given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x하고 y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x가 지금 컨디션이 걸려있으니까 일단 x를 어떤 뭐 특정한 x, i라고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y의 average information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먼저 구하고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뭐 평균 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구한 다음에 이제 요것에 대해서 averaging. 그래서 뭐 수식을 쭉 전개해 나가면 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것이 지금 그 conditional pmf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conditional pmf인데 요것은 conditional pmf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entropy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x하고 y라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x가 주어졌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궁금증의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뭐 residual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average uncertainty를 우리가 조건부 entrop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완벽하게 dependent하다. 즉 x를 아는 것과 y를 아는 것이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h에 y given x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를 알게 되면은 뭐 전부 y를 안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지우고 보시면 네,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x를 알게 되었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average uncertainty를 우리가 h of y given x라고 하고 이것을 conditional entrop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joint entropy를 수식상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가 어떤 equality를 얻을 수 있냐면 요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x, y 두 개의 random variable를 받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verage information은 x를 받을 때의 information과 그리고 x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y를 받았을 때 얻는 information과 그것의 합과 같다. 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자연스럽죠?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x, y의 average uncertainty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x하고 y라는 random variable에 대한 궁금증의 정도는 x에 대한 궁금증 더하기 x를 받았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남아있는 궁금증의 정도를 합한 것과 같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식에서 하나 더 쓴다면 물론 이건 똑같겠죠. x, y가 사실 뭐 특별히 구별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h of y에다가 뭐가 됩니까? h of y에다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생략을 하면 h of y에 h에 끝까지 쓰죠. h의 y에 x given y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y의 average uncertainty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y를 받았을 때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있는 average uncertainty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1.3 다음과 같이 joint PMF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h of x하고 그러니까 entropy 각각의 random variable에 대한 entropy하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entropy하고 joint entropy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요. 일단 x의 PMF를 따로 구했습니다. 그건 뭐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서 x가 지금 1일 확률이 얼마냐면 이걸 전부 다 합치면 x가 1일 확률이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x가 2일 확률이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x가 3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x의 PMF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y의 PMF도 비슷하게 구할 수 있겠죠. y의 PMF는 어떻게 되냐면 자 y가 잠깐 지울까요? 이걸 지우고 그래서 y의 PMF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x가 아니 그러니까 y가 1일 확률이죠.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합치면 y가 2일 확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합치면 y가 3일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의 PMF를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주르륵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주면서 이렇게 쭉 써주면은 이건 이제 x의 엔트로피가 되겠죠. y의 엔트로피도 비슷하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 즉 y를 받았을 때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런 uncertainty를 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가 1일 때 한번 보시면 y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아 y가 1일 때 한번 일단 좀 지우고요. 자 y가 1일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y가 1일 때 보면 이제 y가 1일 때 이렇게 되죠. 조인트 조인트 PMF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y가 1일 확률은 지금 8분의 3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죠? y가 1일 확률은 이 3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이제 8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y가 1일 때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멀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y가 1일 때 조인트 PMF 값은 이거 이거 이거죠. 그런데 y가 1이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수식의 의미는 여기 보면 지금 그렇죠. y가 i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거니까 y가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야. 사건이 벌어졌으면 별게 아니고 y가 1인 쪽만 보라는 거죠. y가 1인 쪽만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y가 1이라는 가정하에 x의 컨디셔널 PMF를 우리가 구하면 이게 8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3개를 더하면 8분의 3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항에다가 3분의 8을 곱해서 합쳤을 때 1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3분의 8 곱하면 3분의 1이 되죠. 여기 3분의 8 곱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 엔트로피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4분의 1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멀아이제이션이 필요하다. 즉 합의 확률이 확률 합이 1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구하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쭉 구하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수식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의 average uncertainty가 y의 그러니까 y의 uncertainty 더하기 y가 주어졌을 때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있는 uncertainty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x하고 y가 둘 다 궁금한데 그러면 그 궁금해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겠냐 그럼 y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궁금증 더하기 근데 이제 y를 내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x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요거가 더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더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x를 받으면 그것이 해결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반드시 컨디션이 붙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동그라미 한 게 요게 만약에 h of x랑 똑같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x하고 y가 independent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상호 정보량 상호 정보량 이라는 게 있습니다. mutual information 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define이 되냐면 뭐 수식으로는 이렇게 define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산하고 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h of x 빼기 h x given 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호 정보량 이라는 게 상호 정보량 이라는 게 이거는 x하고 y를 뭐 먼저 쓰나 거꾸로 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업이 두 개일 때는 근데 어 그러니까 x가 y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y가 x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까요? 여기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y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h of x x가 y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원래 x에 대한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서 그렇죠? y를 받음으로 해서 여전히 x에 대해서 남아있는 uncertainty를 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information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요게 요거가 x에 대한 uncertainty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y를 줌으로 해서 그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x를 궁금해하는데 y를 준 거예요. x를 궁금해하는데 y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correlation이 있으니까 그래서 x를 기다리고 있는데 y를 주면 요만큼 궁금증이 해소돼요. 하지만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죠. 요만큼이 남죠. 그렇죠? y를 받았으니까 여전히 x에 남아있는 information만큼 b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좀 지우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가 그러니까 x가 y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보 또는 y가 x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보는 x가 전체 줄 수 있는 정보에서 y를 줬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uncertainty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수식이 그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예 h of x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y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y가 전달 못하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널 캐페시티입니다. 채널 용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information pipe가 있을 때 information을 전달하는 어떤 pip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formation을 전달할 때 채널 캐페시티의 의미는 뭐냐면 mutual information에 좀 전에 그 정의 내렸던 상호 정보량 있죠. 그곳을 우리가 maximize 하도록 x에 pmf를 조정하는데 그걸 조정을 할 때 그때 이 상호 정보량이 최대가 되는 그 값 그것을 우리가 채널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파이프로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information pipe니까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andom variable 우리가 이제 x라는 information을 보냈는데 우리가 받는 건 이제 y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노이즈도 섞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x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파이프의 용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이프의 용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한 겁니다. 물을 최대한 많이 흘려봐야죠. 그래서 물을 최대한 많이 흘려봐가지고 최대한 물이 많이 흐를 때 그때 흐르는 물의 양 그쵸? 시간당 물의 양 그걸 재면은 정확하게 이 파이프의 용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수식입니다. 상호 정보량을 재는데 그런데 이 x의 PMF를 조정을 해가지고 물을 최대로 많이 흘려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의 용량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이프의 용량을 알고 있는데 물을 찌금찌금 이렇게 보내면은 그 파이프가 지금 뭐 얼마나 빨리 물을 보내는 파이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의 파이프도 마찬가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